b 아 죄송합니다 아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써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2년 반 동안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또 감내하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연락이 받으시겠어요? 한 명간 활동을 넘게 되시나요? 피해자 연락이 받으시겠어요? 피해자 연락이 받으시겠어요? 피해자 연락이 받으시겠어요? 위치. 자막은 비타옆으로 간장 마 readings과 필기. 감칠자 한 명의удь의 시험을 만드시는군요. 피해자 연락이 되었죠.